자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몇개가 날라간걸까요 이거 이거 둘게 했거죠 그 다음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전에 로그아웃 되어있는 체크하는거 해보겠습니다 멤버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아 두 로그인 어 이건 했었네요 회원가입도 두 조인 안되어있네 네 해보겠습니다 두 로그인 근데 얘가 로그인 되어있는데 또 조인을 한다 말이 안되죠 만약에 로그인 되어있으면 어 로그아웃 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건 두 로그인도 마찬가지다 이건 너무 짧으니까 한번 더 할거 없나 그 다음에 본인이 작성한 게시블만 수정 삭제 가능하도록 아니다 그냥 나무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회원가입 로그인은 꼭 로그아웃 상태에서만 가능하도록 여기가 너무 짧아요 넷 주유 감사합니다.